오! 진짜 잘한다! 준비! 5, 6, 7, 8! 시작!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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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박수쳤어! 우와! 기립껍고 박수! 저기 선수분께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오! 이렇게 했어! 뭐야? 지금 되게 정확하게 다리를 앞에서 뒤로 땡기셔가지고 근력으로 땡기셔서 가는 거예요. 성재부터. 성재부터.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저부터 가라는 소리 아니야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그냥 점프로 분들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뒤에서 달려와서 하면 할 수 있어. 저 형 아픈 거지? 아파 아픈 거지? 너도 달려 봐라 이거. 아파서 아까 앉았잖아. 오케이. 육성재 화이팅! 한다 한다 한다. 조금 빠르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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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같다. 오케이. 될 것 같다. 오케이. 될 것 같다.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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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야. 와. 와. 이제 배움을 확실히 하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안에서 눈을 뜬 상태로. 밖에 나올 때까지 눈을 뜨고 있을 거예요. 노. 그 힘 유지한 채로. 우와. 아까 오래 올 텐데. 그럼 물 속에 물 소리도 눈 깜빡 안 한다고? 이게. 물 속에서 깜빡이다가 나올 때 그냥 그 상태로. 아. 오 무서워. 자. 오 잘생겼다 얘. 오.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오. 오. 무서워. 잘생겼어. 멋있다. 오. 그렇지. 약간 도망을. 그렇지. 그렇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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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위로. 아래로. 오. 그대로 이제 올라와. 그대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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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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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한번 해봐요. 완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높이 줘야 돼. 어? 내가 멀어서 안 된다 했지. 하하하하. 우와. 안 터지네. 어, 이게 그냥 스쳐도 안 터지네. 정말 찔러야 되네. 형제가 또 원래 춤을 추던 친구라서. 빨라. 춤이랑 전혀 상관없긴 한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리잖아. 엄청 빠르지. 그렇죠. 도전. 준비. 시작. 10. 9. 8. 7. 7. 8. 8. 9. 8. 8. 8. 8. 8. 8. 8. 6개, 8. 5개, 8. 5개, 8. 10개, 9개, 8. 5개, 8. 6개, 9개. 6개. 6개 맞아요. 오심 아닌가. 맞을 때 안 돼. 진짜 6개. 6개. 우리 집사부팀 승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쉬운 운동이 아니구나, 필라테스가.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어깨 들고. 되게 시골집 대문 힘들게 오는 것 같지 않아? 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이게, 이게 컬으로 와야 하죠. 어, 어, 어. 이거 제압인데 그냥? 지금 누가 하나 연구를 쳤다. 아시죠? 카메라 안 보였죠? 제대로 해라. 그래서 고개 들고. 여기를 펴고. 아, 힘들어 보인다. 아, 진짜 힘들어. 거기에서 배, 복근 힘으로 끌고 와요. 고개 숙이지. 고개 숙이지. 때리기, 때리기인 것 같은데. 혹시. 아, 이 누나 너무 많아. 지금 뒤통수를 쳤어, 나 그냥. 아, 뒤통수를 이렇게 쳤어, 이렇게. 아니, 그냥 제압해버리는데. 너무 앞서서 너무 잘해서 이렇게. 아니, 지금. 확인해주고 싶어서. 지금 목이 덮는데 그냥 팍! 다음 사람 오세요. 축하셨어요? 통제는 잘할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느낌 왔어요, 저 지금. 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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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잘한다. 오! 야! 야, 좀, 좀 야한데? 오! 약간 이런 느낌은 맞죠? 맞아요. 와, 진짜 잘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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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ess 슬&미 Reports. 오! 그게 너무 튕기지만 않으면. neo! erreichen! 부드럽게. 제가 아이돌 출신이어가지고, 아이돌이라서. 보고 바로 아는구나. 맞아요. 와, 잘한다. 네, 그만하세요. 저는 요즘 좀 영화나 드라마에 맞게 좀 트렌디하게 CG를 좀 많이 넣었거든요. CG? CG까지? CG까지 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한번 보시죠. 진짜 슬슬... 가로등까지 걸렸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핸드폰 그래픽. 간단해. 한번 보시죠. 오, 흑백이야. 뭐야? 역시 좋아 좋아. 흑백이야. 아, 근데 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내 스타일이야. 아하… 와, 여기 스타일이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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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뭐야! 뭐야 나를 아름답다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답다 아 마지막 의미가 됐다 마지막 의미가 됐다 이야 진짜 나 패기가 대단하네요 비주얼 이펙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야 얘는 진짜 물건이야 진짜 이야 이 감독님 처음에 아름다움이라는 걸 주변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내 주변에는 뭐가 아름다움이 있을까 무슨 아름다움이 있을까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어? 왜 내 자신이 아름답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때가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뭐 그냥 아무도 없는 저런 벤치나 공원이나 길가나 이런 걸 흑백으로 찍고 이제 제 자신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제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펼쳐진다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를 담아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화면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흑백 화면도 되게 좋았는데 거기서 정말 인물이 들어가면서 세상이 바뀌는 그 전환의 순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전 사부님 제비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제비? 제비? 양쪽 제비가 있어요 제비 한 번 해봐 몇 페이지? 흥분의 제비 흥분의 제비 예 푸트석푸트석푸트석푸트석 아야! 택택! 다리가 부러졌어요 택택! 너무 아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야 잘 어울린다 택택! 야 날개를 펴덕이며 아하 고맙습니다 흥분 아저씨 이은혜 잊지 않을게요 하하하하 제비 네가 해야겠는데 그냥? 제비 진짜 너 동물 진짜 잘한다 여기 그냥 제비인데요? 제비 됐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나무주연상 바뀌는데 제비 제비로 제비로 제비주연상 다리 다친 제비의 육성재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나 너무 좋아해 너무 좋죠 나 너무 좋아해 이 노래 네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섬겨있는 사람인가 봐 야 너 곡 선택을 잘했다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하하하하 이 노래 너무 좋아해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오오오오오! 내 거친 생각과 불안 없는 눈빛과 그걸 시켜보는 거 그건 아마도 그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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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계속 떠나줄 거야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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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리야 넘어오자 승리야 넘어와야겠다 어 이게 노래를 그냥 잘해 아 사부님 근데 그 어떤 노래를 불렀을 때보다 여기가 너무 아파요 어머나 그거야 그거야 여기가 너무 아우 여기가 너무 간들어진 것 같아 어머나 어머나 근데 배운 걸 여기저기 잘 썼어 아주 잘 썼어 심장이 영화를 해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막 하고 싶잖아 자꾸 더 오오오오